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뭘 것 같으세요? 앱?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닙니다. 원래는 카카오톡이었는데 최근에 이걸 뒤집은 앱이 있어요. 유튜브?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유튜브 볼 때 광고 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광고 없이 보고 싶어서 매달 구독료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많이 하죠. 요거 하면 뮤직 음악 앱도 쓸 수 있고요. 쓴 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한 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에 이 가격이 14,900원으로 거의 5,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너무 크게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그냥 구독 해지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보는 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그 방법들이 엄청 공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VPN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회하는 방법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사용할 때 우리 다 IP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자 IP 주소. 근데 그 실제 주소를 가리고 가짜 주소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짜 IP 주소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구나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국에 있지만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 이런 나라에서 가입한 것처럼 거기서 사용한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디지털 이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유튜브 프리미엄이 나라마다 구독료가 다릅니다. 우리는 14,900원이지만 나이지리아는 한 달에 1,000원 정도고요. 아르헨티나 1,400원, 인도 2,000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나라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꾸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랑 광고 난가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싸게 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 가가지고 가입을 하면 월 2,000원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VPN 우회 자체는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왜 페이스북이랑 구글들 접속 다 막아놓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VPN 우회해가지고 구글 접속하고 이런 방법 쓰는데 이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걸 우회해서 유튜브에 가입하는 건 유튜브 이용 약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최근에 이걸 단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구독 등록한 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멤버십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VPN 우회 많이 하는 인도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가입을 막아놓기도 하는 식으로 좀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VPN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막 아무거나 무료로 쓰다가는 개인정보가 또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성코드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실제 무료 VPN 업체 측에서 개인정보들을 막 빼내가지고 빅테이터 기업에다가 파는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요금이 싼 국가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우회 경로를 만드는 그 VPN 접속은 아마 계속 계속 막힐 것 같고 그렇죠.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조금 막히면서 공유되는 게 계정 공유 이용권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1년 구독권 싸게 팔아요 하면 이제 그걸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VPN 우회 방식으로 해외로 접속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요금제를 가입을 해요. 근데 외국에는 가족 요금제가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처럼 한 명이 가입을 하면 다섯 명의 가족까지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 계정을 파가지고 자기가 관리자로 하고 나머지 다섯 개 계정을 파는 겁니다. 월에 한 최대 80% 정도까지도 싸게 진짜 싸게 사면 한 2, 3천 원에도 그걸 팔더라고요. 이게 사실 파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족 계정을 그냥 공유하는 것뿐이니까 어떤 상품을 파는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건데 그럼 그 돈을 나눠서 내는 거네요. 결국에 가족인 것처럼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내는 건데 근데 문제가 이게 요즘에 또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구독권 1년치 팔아요 해놓고 실제로는 한 달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다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 달 반 사이가 2월 중순 정도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사기 피해만 1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많네요. 네. 근데 이게 서울에서만 접수한 거고 사실 다른 지역은 아니고 또 피해 접수 안 한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더 합치면 더 많겠죠. 물론 피해 금액 자체가 고액은 아닙니다. 1년치니까 사실 커도 몇 만 원 정도인데 이거 돌려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사기를 당했어도 카드 결제했으면 좀 이용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 좀 지급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거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좌이체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판매자 잠적하면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파는 업체들이 또 해외 사이트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하면 이제 소비자 불편이라든지 어떤 환불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정 공유 이용권을 사는 것도 약간 좀 위험이 따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이건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바로 범죄자들이 그런 걸 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당당하게 진짜로 이렇게 좀 양성화된 방법 없습니까? 싸게 보는 방법? 있는데 이게 통신사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할인율이 앞서 말씀드린 VPN 우회라든지 뭐 계정 이용권보다는 낮지만 요즘에 LG유플러스랑 SK텔레콤에서 자기네 통신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쿠폰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한 달에 9,900원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4,900원인데 그냥 9,900원에 본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KT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권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를 5월부터 13,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가격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통신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9,9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뜰하게 결국에는 그냥 제값 내고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 그럼 이전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저는 마침 또 저번 달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때쯤에 딱 그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어차피 전화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많이 쓰고 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이런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 중에 요즘에는 그런 OTT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10만 원대 요금제인데 거기에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거 볼 수 있는 구독권을 주는 그런 요금제예요. 아예 돈 안 내고 유튜브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게 요금이 다 핸드폰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거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어보니까 요금제가 그렇다고 비싸지는 건 아니래요. 프리미엄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전화 요금제 원래 비싼 거 쓴다 이런 분들은 옵션 중에 혹시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막 OTT 구독 계정 그런 거 여러 개 중에 유튜브가 제일 비싸서 그냥 이걸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거 알아보면서 좀 너무 아쉬웠던 게 우리가 막 이렇게 애써가지고 싸게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좀 얄미운 게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어요. 사실 일본이랑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요금이 낫거든요.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나라들 싱가포르, 일본보다도 우리가 비싸요. 거기는 만 원 초반대예요. 아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요금제도 있고 해외에는 학생들은 좀 더 싸게 볼 수 있는 학생요금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일요금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단일요금제만 하고 있는 게 우리랑 슬로베니아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왜 우리 이용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지 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유튜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도 그냥 아 그래도 우리가 올려도 되겠지 하고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들어가요. 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수술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합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지연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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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